이를 통해 맞나? 유 유난히 춥던 1월 13일 웃음 많던 그녈 처음 만났죠 한 번도 생일을 남자친구와 보낸 적 없다는 그녀를 신발과 가반을 좋아했지만 그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고 내 뒷모습이 슬퍼 보인다며 사진을 찍다가 그녀가 웃었죠 햇살 따스한 4월의 첫날 그녀를 처음 울리고 말았죠 퉁퉁 부어버린 그녀 고운 그녀를 나도 그녀를 그녀를 버렸죠 그녀를 싸울 때마다 우리는 서서히 이별이란 심리 혁한 그녀를 언져 있어 이녀를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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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 한 번도 그녀를 이길 그 어떤 누구도 만난 적 없었죠 6월 17일 힘들었던 그녀 내게 그만해 어찌 자고 했죠 결국 그녀에게 상처만 줬네요 진짜 내 맘 그게 아닌데 한 달도 지나고 1년도 지나고 지금도 그녀가 가끔 보고 싶어질 때가 있죠 이촌동 그 길 아직도 지날 때 마치 어제처럼 선명해요 밤의 공원도 그녀보고 싶두 지하상가 그 덮밥집두 이 길이 2 삑사리나 안 했어 그 완벽한 무대였는데 삑사리도 되겠다는 게 삑사리도 나오는 게 삑사리도 나오는 게 삑사리도 나오는 게 됐어요 이번 부분은 막 1년 했어 너 말이지? 나는 말하지 않아